들어가보도록 하죠 날씨 아니군요 어 총알 꽉 쳤네 꽉 줬네 저건 아 일로 가는게 맞나 데이터콜 볼터에 예상한데 야아 얘 우리편 하나 만드니까 쟤가 다 죽여주네 응? 어디로 가야지? 아 여기 지금 민간인들도 다 죽는거 아냐 저거 스위치를 뭐야 80억 명이 죽는건데 80억 명 80억 명이 죽는건데 뭐야 아 해킹해야되고 피해야되고 오피쓰 이렇게 많아요 어 재밍한다 오케이 오케이 빨리 재밌네 빨리빨리 빨리 재밍빨리빨리 아 쟤 엘사탑 갔어요 오케이 정말 별로 없는데 어어어 쪼금이라도 있는걸로 써야지 쪼금이라도 있는걸로 써야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오오오오오오 오케이 오케이 뭐야 쟤 또 영어지네 tavalla 자yse se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안대아두 티radas 뛰어! 오오오오오오오오 안돼안되 으아아아이씨 와 저기 파 야 여기서 바로 옆에서 나오네 요, 여기서 바로 옆에서 또 온다 얘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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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 점프했어 넘어가고 와아아아 야 겁나게 너무 많아 재총 바꾸고야 다트리네 빨빨빨빨 다트리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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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있나 오케이 오케이 로호 오 오 오 오 아 됐나 된거 같은데 아 아우 너무 엄청 많이 나오는데 여기 여기 반짝이는거 보니까 여기로 가라는거 어? 아닌데?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우와 나를 못하 안올줄 알지 안왔지 안올줄 안올줄 알았는데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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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서 온다는거였어 와 저거 오잖아 오잖아 아아 야 또 애들줄 알고 뭐야 어디서 온다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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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갑이야 아 저거 가까이 가야되나보네 하 그 하 하 이 하 이거 다 쐈어요 총 바꿔서요 이거 쓸만한 척 없냐? 오케이 뭐야 이거 히핳 워 내 힘들었다 자 뭘께 구강구강거리냐 이건 거의 뭐 전쟁이죠 뭐 이정도면 다가야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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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로 바꾸자 나 이쪽으로 좋더라 이게 타격감이 이게 정말 좋아 이 총이 야 바로 앞에서 핀공 나오나? 오케이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올지 몰라서 엄폐물 있는 쪽으로만 지금 다니는건데 오우 빨빨리 차라 타이토버레이 야 쟤 뭐하는거냐 이걸로 찍자 음 어디로 가는거지 초? 아 여기저기 아닌데? 이쪽이에요 좋아요 좋아요 아마 그냥은 아니겠지 겁나게 또 애들 많겠죠 거의 마지막 피날레 같은데 지금 스테이지가 오우 나 드론 생겼어 나 드론 생겼어 여기저기 while 틀 오오 나 어딨는거야? 아 숨었는데? 어디서 쏜거지? 위에서 쏜건가? 이 드론은 비쥬엑에 도전하여 이 드론은 비쥬엑에 도전하여 이 드론은 비쥬엑에 도전하여 와...와...저기 위에서 와오...저렇게 쏘면 여기를 숨어봤자 지 저렇게 위에서 쏘면 딴 데 숨을 때가 필요하다 이쪽으로는 안 돼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숨어야 돼 엄펜물이 나와 인마 빨리 어? 안되었어? 야 총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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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쪽 벽 쪽으로 숨차 벽 쪽으로 숨어도 안되는데 숨을 때가 마땅치가 않네 진짜 자 조심조심 자 조심조심 야야 어디다 쏴 어디다 쏴 아이씨 어? 오오오오 야야야 벽에다 쏘줘 벽에다가 야야야야 오오 뒤에도 있어? 어? 오오야 뒤에 저거 해준건 정말 다행이다 다 도브레이 빨차고 퐁총총총 퐁총총총 네 네 뒷 보통하는게 아닌데? 흫 그냥 자동 추적하는 이거 너무 재미잇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아 나씨 대충만 쏴도 좋으니까 오오오오옹 와 여긴 넘어있다 설마 아 다행이네 여기서부터 내요 숨을때를 찾아야되는데 다시 쏘라 다시 쏘라 와아 어어어어 야 널 잘싸운다 지금 하나 으아 으아 이거 거짓먹으자 요거지 쏘라 오케이 쓰읍 어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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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네요 죽었네 총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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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총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잘 안줘 니 총알은 더 안주네 이걸 바꿔야 돼 니 총알은 겁나게만 총알 많이 주는 걸로 해야지 어 콜렉트 이 총알은 정말 좋더라 야 이 총알은 정말 좋더라 야 이 총알은 정말 좋더라 흐흫 토닝 제얼손님 어서오세요 이 쪽으로 가는건가 이 쪽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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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어휴 저 뭐야 원래 기불손님 아이디가 뭐죠? 어휴 저거 해킹을 해야되는데 여기선 못하거든요? 너무 멀어서 안돼 아 그래요? 어휴 오랜만에 왔네 아 저거 어떡하지? 해킹하려면 가까이 가야되는데 엄폐할게 없어 지금 엄폐할게 없어 그냥 달려? 어? 와아 저거 어떡해? 뭐 달려보죠 어쩔수 없지 뭐 일단 방어버그 방어버그 벗겨놨는데 어휴 됐어 다행이다 쓰읍 레이저총 응? 빨리 해야되는구나 나는 미래다 나는 미래다 알면 퓨처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어우 헤드샷도 42% 어큐러스도 42% 잠시만요 아 아 아 알 아 killing 아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